대한불교 청년회가 어제까지 이틀간 경남 하동 청소년 수련원에서 35차 전국불교 청년대회를 봉행했습니다. 어둠 속에 섭힌 시대의 등불, 우리는 청년 만에 달을 주제를 열린 창립 96주년 기념 전국불교 청년대회에는 지도법사 법현스님, 전준호 중앙회장, 천진규 정토원 원장, 양승찬 고문을 비롯해 500여 전국 대불청 법우들이 동참했습니다. 청년대회는 회기 입장을 시작으로 헌장 전문 및 강령 낭독,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미향 정신대 상임대표 연대사에 이어 불청 대상 김호씨 등 모범 불청인 시상식, 청년만에 선언, 대회기 이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불청은 불평등과 반목, 대립을 해결해 나가고 통일 성업의 새 시대를 열고 만의 정신으로 2020년 창립 100주년을 빛낼 미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